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 사회는 지금 현재 1번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지는 않았다. 고령화가 매우 빠르게 전개되고는 있는데 고령화 사회까지는 아직 안 왔다. 2번 우리 사회는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 3번 우리 사회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 4번 초고령화 사회 아닙니까? 5번 냈다 아니다. 답변해보세요. 1번 생각하시는 분 아직 진입 안 했다. 2번 고령화 사회다. 그러면 3번 초고령 사회 아니에요? 초고령화 사회도 아니에요? 정답은 5번입니다. 냈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굉장히 죄송한 표현인데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고령화라는 이 주제, 인구 감소라는 이 주제를 이미 알고 있다고 착각해요. 너무 많이 들었으니까. 그런데 제가 이 질문부터 많이 드리는데 제대로 답변하는 사람은 굉장히 극소수에 해당됩니다. 한 500명 있으면 2명 정도 맞춰요. 이 사회를 구분할 때 고령화의 단계별로 정의를 할 때 그럼 이 질문 또 해볼게요. 고령자가 뭡니까? 뭐가 고령자예요? 저 고령자예요? 60세 이상이 고령자다. 또 몇 세가 고령자예요? 몇 세가 고령자예요? 65세 이상 인구를 고령자라고 합니다. 고령자가 누군지도 모르는 거예요. 60세, 65세가 무슨 고령자입니까? 요즘에는 70은 돼야 고령자죠. 고령자의 정의는 그게 아니에요. 통계학적으로 65세 이상 인구를 고령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체 인구에서 이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중 그걸 고령화율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 고령화율을 가지고 고령화율을 가지고 만약에 전체 인구에서 7%를 사회한다. 그러면 그 사회를 고령화 사회라고 합니다. 에이징 소사이어티라고 정의합니다. 그리고 그 고령화율이 이제 2배, 14%를 초과하면 그 사회를 고령 사회라고 정의합니다. 에이징 소사이어티, 이미 늙은 사회라는 뜻인 거죠. 그런데 그 비중이 20%를 초과하는 순간 그 사회를 이제 초고령 사회라고 표현합니다. 3번이죠. 초고령 사회. 그럼 초고령화 사회는 뭐냐? 그런 사회는 없습니다. 정의상. 그런데 정말 많은 전문가들도 초고령화 사회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 엄청나게 고령화되는 사회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아니에요. 정의부터 우리는 이 고령화율을 가지고 그 사회를 구분하는 이런 방식은 유엔의 기준에 우리는 부합하게 사용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표준화돼서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미 이 7%를 초과하기 시작한 게 정확히 2000년입니다. 2000년에. 그러니까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 그거는 2000년이에요. 2000년 기억입니다. 2025년의 기억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비중이 14%를 초과한 게 2018년이에요. 18년 만에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로 바뀐 거예요. 이렇게 18년 만에 고령화에서 고령 사회로 진입한 건 유일무이합니다. 우리나라가 이게 뭐예요? 고령화의 속도가 빠르다는 거예요. 고령화 유리 높은 게 아닙니다. 고령화 속도가 빠르다는 게 이거예요. 그런데 2018년 고령 사회에 진입했고 우리 사회는 2025년 처음으로 20%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2025년은 정의상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는 원년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정의를 구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심각성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걸린 시간이 불과 7년이에요. 7년. 7년 만에 고령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나라는 정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심각성을 강조한다면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사회는 2026년쯤에나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지 않겠는가 생각했는데 최근으로 올수록 이게 더 당겨져서 25년이 된 것이고 최악의 경우 어쩌면 지금 24년 하반기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빠른 속도로 앞당겨지고 있다. 그러니까 2025년 머니 트렌드라는 관점에서 초고령 사회로 우리 사회가 진입한 원년이다라는 것은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러면 더 중요한 것은 초고령 사회냐 고령 사회냐 이거는 연구자들의 논의라고도 치부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연구자의 논의로만 끝나서는 안 될 그 중요한 주제는 고령화가 매우 빠른 속도로 전개되고 있다. 일본은 지금 이 비중이 대략 25%예요. 고령화의 율로 보면 일본이 우리보다 훨씬 먼저 고령 사회에 그리고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했었던 것이고 그러나 우리는 그 고령화되는 속도가 빨라서 일본을 추월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될 상황이고 이 고령 사회, 초고령 사회 이렇게 고령에서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그러면 결과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 영상을 보실 독자분들의 이제 5분의 1은 고령자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 책을 보셔야 될 독자들 중에 5분의 1은 고령자일 가능성이 있다고 우리는 기본적으로 전제를 깔아야 돼요. 그러면 전체 독자 중에 7%가 고령자일 때랑 전체 독자 중에 20%가 고령자일 때랑 기업의 대응 전략은 같아야 된다고 할까요? 달라야 한다고 생각하죠. 달라야죠. 뭔가의 대응이 있어야 돼요. 그 대응을 미리부터 말씀드리면 그 대응을 미리부터 말씀드리면 그런 것을 시니어 비즈니스 전략이라고 합니다. 시니어 비즈니스 전략 시니어 비즈니스 전략이라는 관점에서 조금 더 그 고령자에게 그러니까 이 대응 전략은 정부의 대응도 있어요. 그죠? 정책적 대응 고령화 속도를 조금 늦추자 하는 방향 속도를 늦추자 하는 방향 두 번째는 어떤 정책 방향이 있을까요? 속도를 늦추지 못하고 어쨌든 고령화라는 것은 우리가 정책적으로 막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한다면 또 뭐를 대응해야 돼요? 빠르게 순응하자. 변화된 사회에 맞게 빠르게 순응하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에요.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한 겁니다. 다 중요한데 최근 정부는 23년 정도부터 아, 속도를 늦추는 건 한계가 있다. 빠르게 순응하자라는 데 더 포커스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뭐 정책적 대응도 필요하고 여러분의 대응도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기업의 대응도 필요한 거예요. 그 기업의 대응 전략이 시니어 비즈니스 전략인 거고 그걸 기술적으로 어프로치하는 것을 에이징 테크라고 합니다. 에이징 테크 기술적으로 예를 들면 소니에서 로봇 펫 아이보 2.0을 만들어요. 그러면 그 로봇 펫을 이용해서 침해 노인을 돌봐요. 커뮤니케이션이 돼요. 외로움이 덜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펫 이 강아지는 안타까운 게 사람보다 먼저 죽기 때문에 통상 기대 수명이 짧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통을 감내해야 되거나 그 펫이 죽었을 때 더 큰 고통을 주니까 죽지 않는 펫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로봇 펫을 만들고 그 펫은 소위 치매 환자가 혼자 집에 거주를 한다고 했을 때 사각지대가 없어요. 왜? 이 펫이 따라다녀요. 그리고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또 아이와 아이래요. 그 자녀 보호자와 소통을 할 수 있게 해주고 그 로봇 펫이 세콤을 통해서 경고를 제공해 주기도 하고 보호자에게 통보를 해주기도 하고 이렇게 실시간으로 커뮤니케이션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고령자가 많아지는 시장을 위해서 뭔가 대응을 기술적으로 해보자. 그것을 에이징테크라고 합니다. 또 독일에 카이저라는 마트 회사가 있어요. 이 카이저라는 마트 회사는 어차피 전체 소비자 중에 절대적인 비중이 고령자니까 그러면 이왕이면 우리 유통 환경을 시니어한테 프렌들리하게 해주자 하면서 카트를 시니어용 카트를 따로 만듭니다. 일반 카트랑 다릅니다. 시니어용 카트는 커요. 커서 이 손잡이에 뭐가 달려있냐면 돋보기가 달려있어요. 돋보기를 이용해서 물건을 확인하셔라. 그리고 가다가 힘들면 쉬어가셔라 하면서 카트에 의자가 설치되어 있어요. 나무 의자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럼 나무 의자에 앉아갈 수도 있고 이제 지팡이를 집다가 이걸 잡으니까 지팡이를 꽂는 지팡이 꼬지도 있어요. 제가 이 카이저의 시니어 비즈니스적 대응 전략의 이야기를 정말 축약하면 몇 가지만 말씀드린 것 뿐입니다. 이런 식으로 시니어 프렌들리하게 시니어 프렌들리하게 접근하는 거 또 그 밖에 시니어들이 원하는 게 뭐예요? 웰빙이에요. 건강하게 오래 살고 오래 살고 싶지만 그냥 오래 사는 게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어요. 그 웰빙적 요소를 강화하는 그런 접근을 시도합니다. 그것도 시니어 비즈니스예요. 그리고 과거의 소위 우리가 말하는 노인의 개념하고 지금 우리가 시니어 비즈니스의 타겟으로 삼고 있는 시니어하고 개념이 달라지는데 과거의 노인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고 자녀한테 의존적이고 자녀가 보내주는 효도 건강가고 근데 지금의 시니어들은 경제력이 있고 자녀 아이돌 보는데 시간을 허비하고 싶지 않아요. 독립적인 여행을 꿈꿔요. 그만큼 뭐를 추구해요? fun을 추구해요. 그래서 fun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시니어 비즈니스 전략의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매니지먼트 서비스예요. 왜냐하면 고령자 중에서도 특히 75세 이상 고령자 80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에는 삶을 스스로 영유하기가 어려운데 근데 과거의 부모님들은 아이가 5명, 6명, 7명이었지만 지금 세대의 부모님들은 자녀가 1명, 2명이고 이들은 더 바빠요. 그리고 미래의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또 몇 명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명이 안 되잖아요. 0.6명이잖아요. 그러면 결국 스스로를 돌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걸 매니지먼트 해주는 서비스까지 등장합니다.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기업의 비즈니스 전략이 되는 거예요. 기업은 그쪽으로 돈을 투입하는 겁니다. 돈의 이동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시니어 비즈니스 전략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그것을 통해서 성공하는 기업들에게 많은 주식 투자든 혹은 스타트업이든 돈이 그쪽으로 쏠리는 거예요. 그런 방향으로 미래의 유망한 기업이 그런 기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우리는 기업들의 대응 전략을 관찰하면서 그러면 그런 방향으로의 돈의 유입이 있겠구나. 기왕이면 초고령 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기업에 장기 투자하겠구나.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죠. 그런 게 돈의 무브먼트를 가져오는 겁니다. 제가 한번 이런 이야기 할게요. 제가 이름이 김광석이잖아요. 그런데 30년 전 가수 김광석이 서른 즈음에라는 노래를 냅니다. 그 30년 전 서른 즈음에 그 노래는 아마도 서른 살 즈음에 해당되는 그 세대들에게 청춘이 떠나가고 있음을 아쉬워하는 또 위로의 부모 부양 아래로의 자녀 부양 직장에서는 딱 가운데 정도의 연령층에 해당돼서 상사로부터의 어떤 고된 지경을 받고 또 많은 팀원들을 또 같이 이끌고 가야 하는 중간 어떤 계급자로서의 고충 이런 것들을 모두 담아낸 노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때 실제 평균 연령이 30.8세였습니다. 그리고 평균 초혼 연령을 계산해 보니까 남자가 28.2세 여자가 25.1세 그러면 30세 정도면 아이가 있는 거죠. 위로는 부모 부양 아래로는 아이를 부양 그러니까 머물러 있는 청춘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청춘이 머물러 있지만은 않는 것이구나라고 공감한 그런 지난 날들을 회상하는 그런 청년들의 고충, 고뇌를 설명해 준 그런 노래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30년이 지났습니다. 2025년 지금 평균 연령은 45.5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서른지음에라는 노래를 그 감성을 그대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서른 살이 아니라 45세라고 생각하고 어쩌면 30년이 지난 지금의 그 마음을, 신금을 울릴 공감을 자아낼 그 주된 계층은 45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연령, 나이라는 것은 신체적인, 육체적인 나이도 중요할지 모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사회적인 나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열상 몇 번째인가 하는 사회적인 나이가 상대적인 나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지금 평균 초혼 연령이 남자가 34세, 여자가 32세 그러니까 결국 한 45세 정도는 되어야 밑으로 아이도 있고 부양해야 될 부양 대상도 있고 또 청년의 사회 진입 시점이 계속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해당 회사에서 일하는 직장인으로서도 위로 모셔야 될 상사도 있고 말 잘 안 듣는 MG 알파 세대들을 잘 대응해야 될 책임도 있는 어쩌면 서른 즈음에서 이야기하는 청춘이 머물러 있지만은 아는구나 라는 것을 공감케 해주는 그 나이는 45세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음악평론가가 아니고 경제평론가인데 경제평론가의 아주 얄팍한 음악평론일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45세 정도는 되어야 지금 이 시기 우리 한국 사회의 딱 가운데 연령층이 될 수 있고 정말 청춘이 머물러 있지만은 않는구나 라는 그 문장을 온전히 체감할 수 있는 연령대임을 여러분은 다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미래 사회는 어떨 것인가를 계속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되는데요. 2072년까지의 통계청 전망이 있습니다. 2072년 기준으로 보면 평균 연령이 58.6세가 되고요. 더 중요한 것은 중위 연령이 제가 말씀드린 평균 연령은 평균값이고 중위 연령은 서열상 가운데에 있는 해당되는 사람의 나이가 바로 중위 연령인데 중위 연령이 63.4세입니다.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드라마 같은데 보면 시골에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데 막걸리 좀 사와라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뛰어가서 사오는 분이 한 63세 정도 되는 거죠. 지금의 시골 풍경도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 한국 경제, 한국 사회의 중위 연령이 63세가 넘는다. 서열상 63세가 가운데 연령 계층이 되고 어쩌면 2072년이 되면 서른 즈음에라는 노래를 온전히 체감할 수 있는 계층은 63세가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그만큼 이 고령화의 전개는 세상을 많이 바꿔놓는 과제인 것이고 사회를 많이 구조적으로 바꿔놓는 그런 대주제이고 그 거대한 변화는 정해진 미래다. 바꿀 수 없다. 거스를 수 없는 변화다. 라고 감안한다면 그러면 나는 무엇을 준비할까 특히 머니 트렌드라는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이 인구 구조 변화를 들여다보실 때는 내가 나 스스로 부양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좀 더 체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초고령 사회 진입이라는 계기를 두고 우리나라가 노인 인구가 빈곤하거든요. 평균적으로 빈곤하거든요. OECD 회원국 중에서 노인 빈곤율을 계산하면 우리나라가 극단적으로 높아요. 그만큼 노인으로 진입하기 전 단계에 노후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노후에는 분명 소득이 절벽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런데 노후에 대한 준비를 안 한 채 오늘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갔고 또 노후 단계에 진입하신 어르신 우리들의 부모님들이 그냥 자녀 양육하느라 자녀 교육비 쓰느라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느라 자녀들한테 얼마 상속해 주느라 그런 이타심 때문에 또 자신을 빈곤으로 내몰았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이렇게 고령화가 전개되고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4명이 1명을 부양해야 되는 체제가 아니라 2명이 1명을 부양해야 되는 체제가 아니라 1명이 1명을 부양해야 되는 그런 부양 부담이 가중되는 시대에서 여러 가지를 고민해야 되겠지만 노인이 스스로를 부양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드는 것도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잘 사는 것 지금 내가 근로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을 만드는 것을 놓고 고민하실 수도 있지만 지금 말고 노후에도 안정적으로 내가 빈곤하지 않게 경제적으로 건전하게 살 수 있는 시대를 지금부터 준비하는 노력들도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우리 한국 경제는 앞으로 그 고령화가 더 가속화될 것이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 그러면 어떤 기업들이 이 초고령 사회에 먼저 준비를 하는지 그런 기업들이 있거든요. 저는 그런 기업들을 코멘트 하진 않습니다만 비즈니스 전략으로서 스트레지 1번으로 꼽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디테일하게 이 초고령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 고령자 프렌들리한 이런 접근들을 한다든가 이런 기업들을 한번 눈여겨보시고 그런 기업들에게 장기 투자하는 이런 고민들도 하실 수 있겠다. 특히 우리가 지금 맞닥뜨려야 될 이 사회는 계속 65세 이상 고령자가 늘어나고 있고 생산연령인구는 줄어들어서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4명이 1명을 부양하는 체제가 아니라 1명이 1명을 부양해야 되는 그런 체제로 가는 국면이기 때문에 국가가 나를 뒷받침해 줄 수 없겠다. 내가 나를 부양해야겠다. 라는 그런 절체절명의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시기를 좀 추천드립니다. 더군다나 이런 모든 전망은 제가 강조하겠습니다만 굉장히 낙관적인 전망에 기초한 전망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통계청이 인구를 추계하는데 말이죠. 최근 인구 추계가 지금 2072년까지의 인구 추계는 2022년의 통계를 가지고 인구를 추계해서 2023년 후반에 발표한 통계입니다. 이 모든 통계는 여러분이 인구구조 변화라는 그 통계는 통계청의 인구 추계예요. 그런데 그 인구 추계가 여러 인구를 전망한다고 했을 때 여러 가지를 전제로 깔아야 되잖아요. 그 전제 중에 하나는 뭘까요? 출산율이 하나겠죠. 그 밖의 여러 전제들이 있습니다만 그런데 그 출산율이 22년 통계를 기반으로 인구를 추계할 때 22년 출산율이 0.78명이었습니다. 합계 출산율이 그런데 22년 이래로 장기적인 그 출산율의 변화가 그거보다는 올라갈 거라고 전제하고 있어요. 통계청의 인구 추계의 전제가 최소 못해도 0.82명으로 늘어날 거라고 전제하고 있어요. 중위 추계를 저는 주로 보여드리고 여러 인구 전문가나 경제 전문가들이 인구 통계를 제시할 때 중위 추계를 제시하는 겁니다. 저도 중위 추계를 여러분께 공유해드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의 공식 통계예요. 그런데 그 중위 추계도 1.08명으로 출산율이 올라갈 것으로 전제하고 전망한 거예요. 그런데 22년 이래로 우리 출산율이 어떻게 됐나요? 23년, 24년 출산율이 더 떨어졌죠. 24년은 0.6명대로도 떨어졌죠. 그러니까 이 전제가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 섬뜩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말씀드렸던 중위 연령이라든가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중이라든가 고령화율 고령화 속도라든가 인구 감소라든가 이런 모든 전제가 굉장히 낙관적인 전제를 깔았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런 흐름보다 더 무섭게 인구 구조 변화가 전개될 것이다 라고 가정하고 대응할 준비를 해야 된다 라는 말씀 좀 조금은 강하게 액센트를 두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인구 구조 변화는 좀 무서운데 1960년대 인구 구조는 보시는 것처럼 피라미드형이었어요. 갈수록 두터운 자녀 세대들이 몇 명 안 되는 부모 세대를 부양할 수 있는 체제니까 괜찮았어요. 그런데 22년 기준으로 22년까지는 인구의 실적치인 거예요. 22년 이래로는 전망치겠죠. 그런데 실적치 기준으로 항아리 모양으로 바뀌었죠.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이 구조가 역피라미드형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내가 노인이 됐을 때도 오래 살 건데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오래 살까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안정적으로 오래 살까를 고민하는 준비가 필요하겠다. 그 말씀 좀 드리면서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을 여러분 스스로도 하셔야 되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기업들이 어떤 기업인지를 좀 관찰하시면서 여러분이 이런 초고령 사회에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